알바의 장갑도 있어? 장갑 이름이? 탈주기사 잠깐만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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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무이거 가볍네 무이가 낫네 이 터진이 어떻게 밑에 좀 결제하기 쉽나요? 좀 이쁘게 후원하기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밑에 보이죠? 밑에 후원하기 다 보이죠? 후원하기랑 제가 또 뭐 만들었죠? 유튜브랑 그리고 방송 알림 방송 알람 이거 만들었었는데 쉽죠? 딱 되죠? 트위치가 진짜 그게 이게 참 대단한거야 너무 깔끔한거야 진짜 이게 너무 깔끔한거야 이게 채팅창 나오는거 오른쪽 위에도 되게 고급스럽고 이게 좀 설정은 좀 힘들어 설정은 좀 힘든데 설정시간은 상당히 많이 느렸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깔끔해 게임이 아니 방송 프로그램 너무 깔끔해 야 그나저나 이 조만문 조만문 어떤 어떤 놈이 오늘 조만문 먹어가지고 나 아이디가 조만문 2가 됐어 조만문 2가 됐어 근데 지금 조만문 그러니까 한글 닉네임은 수정이 안된대요 타이틀을 해도 이런게 이런게 가지고 말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해놨어요 조만문을 얻으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 클럽원들이 일단은 크월월 크월 누나는 찾았어요 크월 누나 찾았고 그리고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빨리 찾아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녹화하고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유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가로 오늘 트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만문은 트위치 방송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앞으로 많은 트위치 방송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에서 10만명을 넘겼던 BJ 누적 시청자수 2500만명을 넘겼던 BJ 방송 횟수로 8년째를 거듭해 내년이 되면 9년째가 되는 BJ 정말 오래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트위치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오셔서 탈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살아만 남을 수 있으면 너무나 소원이 없겠습니다 자 일단은 채를 올리도록 하죠 오 뭐야 야 벌써 20명이나 됐어 고맙습니다 첫날인데 많이 왔네 자 여기로 가서 왕의 장작을 왕자에 놓겠습니다 왕자에 놓겠습니다 후원하기도 후원하기도 그거 중요합니다 어 자 이제 다한거 아닌가 아 저 위에 하나 남았네 저기 저 야야야 저 위는 잠깐만 아 저 위는 여기로 올라가서 가야될 것 같지 않니 떨어지는 각이 안 나오거든 올라갈 수 있는 각이 안 나와 여기로 이렇게 가야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마지막 혈통 로스리게의 성화 조심해야 된다 여기 어 아 오케이 이제 다한거 같은데 이제 화방녀가 장작을 다 모은걸 알고 화방녀가 뭐여야겠어요 여러분들 불에 와야겠죠 가운데로 옵니다 화방녀가 잠깐만 이거 너무 등껍데기 같아 이거 다섯개의 옥자의 모든 왕이 돌아왔습니다 이 모두가 그대의 힘 이야말로 왕의 자격을 갖춘 이의 증거입니다 제 귀 왕들 앞에서 화톱불에 나선의 검에 무릎을 부르세요 그들의 잔불 그 계승의 의식을 거행하시오 그대를 진정한 불을 계승하는 왕으로 만드기 위해 알겠소 무릎을 꿇는다 드디어 엔딩이에요 룩이 뒤에가 개간지네 쟤는 사라지네 야 다크소울 토렌트 받는 얘기 여기서 하지 마라 형 트위치 오늘 방송 첫날이다 형 형 잘린다 방종된다 이 자식아 어 근데 깜짝이야 아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 모든 제 왕들이 지켰던 불을 나에게 주는 것 같죠 다크소울 배경이 원래 이 불을 주드라 그 왕들이 지키는 거더라고요 이 불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래 왕들이 그리고 그는 죽이리라 어? 눈을 굴리고 있는 얼굴 크게 웃는 눈웃음 얼굴 뽀뽀를 날리는 얼굴 미치 하하하하하하 씨 아이씨 아 아 달로아님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야 아 감사드립니다 9천원 감사드립니다 아유 트위치 정말 재밌는 방송세계예요 아이씨 뭐라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아유 9천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유 놀래라 이거 뭐야 눈웃음이요 아유 오늘 캔방 못하는데 미안해요 제가 사자 웃음이라 아유 사자랬네 미안합니다 용의 웃음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용 얼굴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달로아님이 아 아 이모티콘 보냈더니 웃음의 얼굴이 나온 거야 아 아 그런 거였구나 아 아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후원하기를 하면 이런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재미예요 자 이제 마지막 보스를 잡으러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보스의 이름은 자 왕들의 화신이라네요 이름이 딱히 없는 것 같고 모든 이때까지의 다크소울 원투에 거쳐서 장작을 계승한 수많은 왕들의 그런 음 최고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들의 패턴을 다 갖고 있다니 어떻게 깨라고 만든 거야 이거는 게임을 자 그래도 한번 깨보긴 하겠습니다 미쳤네 여기서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갈 수 있나 아 여기 마지막이고 자 아 밖으로 나가서 화토뿔을 밝히면 됐네요 간단하네 저기인가 보다 카르미네아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와 개이뻐 배경 파이널 판타지 아 절경이요 그러나 이 앞 희생이 있다 사망만장 뭐지 뭐야 여기서 누가 싸워 뭐야 오 싸우다가 죽었어 뭐 어 아니지 어 그냥 얘네들 지들 자살한 애들이잖아 그치 아 그래 아 깜짝이야 갑툭튀 나오는 줄 알았네 태초의 화로 간다 다크소울3도 토렌트로 구매하시는 분이 무슨 구매낸다 불법다운 하시는 분이 무슨 별풍을 싸 그 돈이면 정품 게임을 사세요 자 들어간다 여기 뭐 우주인가 와 엔딩이 과연 어떻게 될까 스테인 사야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참 주인공이 불을 지키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불에 장작을 장작이 왕을 죽이러 가네 이따 갑시다 저기 있다 간지나게 안고 있어 여기 거기랑 비슷하네 블러드본 마지막 편이랑 좀 비슷한데 되게 전장이 매우 흑사한데요 뭐야 야 뭐야 야 잠깐만 야 뭐 없어? 차나 한잔 하세요 뭐 그런 거 없어? 야야야 저 패턴 저거 같은데 로리안인 것 같은데 이거 로리안 패턴인 것 같은데 모든 왕의 패턴을 다 갖고 있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그 패턴이야 무명한 패턴이 왜 있지 여기? 비슷한 패턴을 내가 본 건가? 확실하게 무명한 패턴인데 어 무명한 패턴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무명한 패턴이야 가만있어 오케이 어찌 데미지가 별로 안생은 것 같은데 어 자 야야 잠깐만 어어 어 뭐야 아 이거 이거 마법딜이야 마법딜 오오 이거 법사까지 오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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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미친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미친 까비 어? 어 이거 꼬칭에다 가면 거의 데미지 오질텐데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딱 보니까 별로 센 놈이 아니야 이거는 원트 해줘야돼 한번에 잡아야된다고 아 제로 제로 제로격림인가요? 고맙습니다 어 잠깐만 독데미지 오죠 독데미지 오죠 불데미지 오죠 불데미지 오죠 할로우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전략적인 놈들 이 시간에 팔로를 하다니 감히 우리 엄마도 지금 이 와중에 들어오면 내가 인사 안하는데 왜 아 뭐야 이게 패턴이 어 오게 잠깐만 야 패턴이 왜이러지 어어 아 미치 아니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애는 아니고 어려운 애는 아니고 그냥 패턴이 다른 애야 패턴이 달라서 외우면 안돼 뭐 이렇게 분석하면 안돼 분석하면 안되고 그냥 엉덩이만 잡고 때려야돼 엉덩이만 잡고 때리면 된다 어 그냥 잡종이야 내가 봤을 때 잡종이고 어 잡종이야 애가 리얼 잡종이네 마검사 잡종이야 얘도 패링되나? 위험하다 아 아 그게 없네 잠불이 없네 잠불이 없어 내가 잠불이 없었네 잠불을 처음부터 먹고가자 잠불을 처음부터 먹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잠불이 있는 피랑 완전 다르거든요 오케이 잠불을 먹은 상태에서 가야돼 불사자의 뼛조각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잠불을 먹은 상태에서 피를 회복하는게 퍼센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현명하죠 간다아 흐아잌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피해 좋아아 저런 찢기공격을 당해도 데미지한다는 것 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 야 어 야 마법딜 오져 마법딜 오진다 덤벼 덤벼 젠냐타 덤벼 젠냐타 어 그냥 불우면 쉽게 피할 수 있네 와 차 패턴 오진다 와 하하하하 미친 그냥 정면 뚜깡하긴데 이거는 그냥 정면 뚜깡하긴데 이거는 그냥 정면 뚜깡하긴데 이거는 방금 뭐 엑스무기 든거 같은 도끼같은거 든거 같은 패턴이었죠 어렵다 어 너 안되겠어 야 가만있지마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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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이거 뭔 놈의 이게 체력이 맞냐 아우 아씨 아씨 아 중간에 좀 뻘짓을 좀 했다 이번에는 깰깡이야 지금 제가 몇 트죠? 3튼가요 지금? 이번엔 깰깡이야 이번엔 깰깡이야 다시 다시 잠불 약간 마법쪽 조심해야돼 근데 빨리 깨는게 좋은게 아닌게 광종이야 야아아아 기다리는 것 봐 와아 하하 미친 와아 야아 칼 칼 한 번 기다리는거 보소 클났네 이거 잠불 이거 잠불 녹아다 가기인가? 잠불 녹아다 가기인가? 자 여러분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왼쪽으로 한 번 돌아볼까? 왼쪽으로 한 번 돌아 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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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케이 욕심내면 안되네 오케이 먼지거리하네 또 먼지거리해 또 검도 바뀌네 근데 이 검은 힘이 없어가지고 스태미너가 내가 금방 차버린다 차라리 지금 검인 때 딜레이 따는게 훨씬 나 아 법사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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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어어어 openly 볼 걷네 질질이 안 쪽이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돌 걷네 집.. 딜이 안끄 Ó기 뭐야 타이밍이 가드는 할 수있어 가드는 할만해 가드는 할만해 자 오른쪽으로 한 번 피합시다 안되겠네요 아 이때 지금 때려야 되는데 오케 오 오 패리 아아아 앞에서 때렸어야 되죠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야 근데 체력 개많이 달았어요 좋아요 어 좋아좋아 좋아 어 좋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오케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무슨 꼬치구이장 사세요 떡볶이집 오픈하셨어요 이씨 인생 떡꼬치 같은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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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먹어 피먹어 아 이 미친 회피가 안되네 어 이거 회피가 안되는구나 어 저 풀났다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어 저거 뭐야 어 미친 고기야 이 패턴이 완전 이 패턴이 제일 나아 나는 아니 미친 꼬치구이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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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가비